자, Mark를 보시겠습니다. Mark. 어디어디에 Mark를 하다. 그래서 표를 하다라는 뜻을 다 아시죠? 어디어디에 Mark를 하다. 표를 하다. 왜 표를 합니까? 어떤 표나 기호를 붙여서 뭐뭐를 나타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뭐뭐를 나타내다. Mark라는 것은 뭐뭐를 나타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뭐뭐를 나타내다. 뭐뭐를 기념하다. 축하하다. 뭐뭐를 기념하다. 또는 축하하다. 자, 그 다음에 뭐뭐를 뭐뭐로 특징 짓다. 특징 짓다. 예문 보시면요. The agreement marks. 그 하부인은 Mark를 한다. 즉, 표시를 한다. 왜요? 나타내기 위해서죠. 뭐뭐를 나타내 준다. A new face. 새로운 국면을 나타내 줍니다. The agreement marks a new face. 새로운 국면을 보여줍니다. 나타내 줍니다. In international relations. 국제 관계에서. A ceremony. 기념식인데요. To mark the 70th anniversary. 7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식. Of the end of the war. 종전 70주년. 그래서 이때 Mark는 뭐뭐를 기념하다. 또는 축하하다.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수십만명의 사람들이. Took to the streets.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To mark the occasion.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는 그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To mark the occasion.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A summer marked by... 몸으로 특징 지어진 여름. A summer marked by heavy flooding. 대홍수로 특징 지어졌다는 것은 대홍수로 얼룩졌던 여름.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A summer marked by heavy flooding. 자 그래서 Mark라는 것은 어디어디에 Mark를 하다. 표를 하다. 표나 기호를 붙여서 모모를 나타내다. 보여주다. 모모를 기념하다. 축하하다. 모모를 모모로 특징 짓다. 좋습니다.